오, 저걸! 와우, 깜짝 놀랐어! 저기서기네, 승부욕이 생기죠. 뭘 입고 와도 사실 관심은 없어, 근데 저 사람들도. 저거 쎄 묻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봐주나. 아이고, 소원아. 벗어야지, 벗어야지. 와, 대박이네. 그래도 벤치프레스로 또. 좀만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저요, PT 선생님. 회원이 아니고요. 회원이 아니에요. 아니, 깊이감이 조금 아쉬워서. 오, 예. 잠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꾹! 꾹! 아, 심지어 썬블러스도 안 벗고 운동을 하시네, 저거. 어. 어, 이제. 아, 여기 있습니다. 벗어요. 예, 이제 쫙. 우와, 가슴이 막. 찢어져요? 찢어져요? 아이고, 저거. 자, 이제. 너는 역할을 다했다. 아니, 지금. 아이고. 80만. 가방도 오파이드네. 결국에는 저 옷도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준 씨는 뭐 입고 운동하세요? 저는 진짜 무조건 회원복. 아, 회원복. 아, 회원복. 무조건 회원복. 회원복 옷 주잖아요. 아, 회원복. 빨래까지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회원. 회원. 무조건. 사실, 저게 근본이긴 해요. 형님이 하시는 게 근본이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입는 것도 변명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놀지를 않아요. 아, 뭐 옷을 사고 뭐가 있어도 갈 데가 없어요. 아까 80 주고 샀는데 이거 집에만, 옷걸이만 있을 수 없으니. 헬스장에서라도 입자. 라는 마인드인 거죠. 아, 그 사람은 제일 좋죠. 아, 그 사람은 어디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데. 뭐 없어도 뭐 삶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